장구남신으로 알려진 가수 박서진이 전국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로 8월을 신명나게 보낼 예정이다. 매월 둘째 주에는 박서진이 교류 및 공연 활동에 참여해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정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미스코리아, 대정, 세종, 충청 등 유명 지역에서의 공연이다. 특히 삼천포에서는 치밀하게 구성된 행사로 공연을 펼치며 남녀노소 많은 관객과 팬들을 매료시킬 예정이다. 매 공연마다 박서진이 팬들과 소통하며 친밀하고 따뜻한 교류 공간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대전 미드나잇 페스티벌 역시 박서진의 일정에서 중요한 기점이다. 이번 행사는 감성적이고 열정적인 트로트 음악과 함께 멋진 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를 반영하여 정교하게 꾸며진 무대는 독특하고 감동적인 음악 향유 공간을 연출할 것입니다. 박서진은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도 각별한 신경을 쓴다. 그는 소셜미디어 채널과 기타 미디어를 활용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하고 기억에 남는 순간을 공유하며 청중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번 교류는 공연에만 국한되지 않고 8월 내내 지속돼 팬들이 박서진의 성격과 음악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번 행사에서 박서진은 자신이 여행하는 지역의 다양한 색깔을 반영해 세심하게 준비한 신곡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노래들은 관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음악과 지역 문화의 연결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번 일련의 행사를 통해 박서진이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 중 하나는 팬들을 향한 진심과 사랑이다. 매 공연마다 관객들이 그의 진심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박서진은 이번 공연을 통해 관객들이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고 음악이 주는 진정한 힘을 직접 경험하고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서진의 8월 이벤트는 관객들이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일 뿐만 아니라 아이돌과 더욱 유대감을 형성하고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다. 세심한 준비와 헌신으로 박서진은 전국의 관객들에게 숭고하고 감동적인 순간을 선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박서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올 8월 색다른 퍼포먼스를 경험하고 그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이는 박서진의 재능과 음악에 대한 사랑을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팬들을 향한 사랑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모든 노래와 열정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박서진의 매력을 직접 경험하고 느껴보세요.